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.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. 지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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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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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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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